자 얘가 실수래 양의 실수 그럼 간접 조건을 만약에 쓴다 치면 z-1분의 i와 z-1분의 마이너스 i가 같고 이거 없어지고 정리하면 z-1이 마이너스 z 플러스 1이 되고 좌변으로 넘기면 z 더하기 z-2가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2a인 거니까 어? a가 1인 거야 그치? 그리고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인 거에서 a에다 a 대입하면 b제곱이 얼마가 되니? 어 3이 되지 그치? 그래서 b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자 요렇게 계산을 하는 사람은 바보야 바보 이게 아니고 보세요 항상 합과 곱을 관찰하는 게 맞지 z 더하기 z봐가 2고 요 조건은 지금 뭘 준 거냐면 z, z봐가 4인 걸 준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않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z제곱은 z제곱이 2z 마이너스 4인 거니까 z만 이제 구하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z를 구하면 1풀마 루트 3i가 되는데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야 돼 뭘 골라줘야 되냐면 얘가 양의 실수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걸 대입하면은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은 풀마 루트 3i분의 i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풀마 루트 3분의 1이 되는데 양의 실수가 되어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z는 1 플러스 루트 3i가 되어야 된다 여기다 2배하고 4를 빼라는 거니까 2 더하기 2루트 3i 빼기 4가 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2루트 3i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죠